일단 전체 팀 경기는 승진한 게 있대고요. 그걸 떠나서 또 선업에 관한 대결이니까 그건 그거고 또 다른 어떤 복잡한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경기 이만은 가고! 은퇴를 한 지가 오래됐지만 설마 8점을 못 받았습니까? 그런데 지금 경기 전에 이용재 선수한테 말 그대로 봐주면서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부상을 각오하고 옛날이어를 외치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. 경기 시작합니다! 아 진짜 재밌겠다. 바로 시작이에요? 바로 시작이에요? 저 잠깐 30초만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? 금방? 큰 거 말고요 작은 거. 금방 30초면 돼요. 지금 어디예요? 2층 올라가요? 유아하하! 아하하! 이게 길은 보다니! 아 이게 랭킹! 하고 힘드네! 타자식하고 이런 거 딩크 쓰세요? 아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. 아까 물 많이 마치고 소 kepada 이런 거 없어요. 아니 그런거 없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징크할 수 없습니다. 어떤 기본기나 기술이나 이런 것 같을때는 좀 빼시는거에요. 이제 힘, 체력. 스피드가 힘이 있는거고, 기술이나 동동한 체력에는 좀 깨면 안되죠. 어차피 스매싱은 다 받았으니까 거의... 이제 어렵다. 어려워. 스팟이 진짜 많으시다. 아 목 아파. 초반에 연성이하고 용대가 점수차를 5점 정도 차고 나가면 쉽게 갈건데 비슷하게 가면... 정말 21대 7이 가능하긴 해요. 가능해요. 아 정말요? 국제 경기에서도 뭐... 가능하긴 뭐가 가능해 21대 7이... 괜히 금메달이 아니거든요. 셔틀컥이 안보여. 이것도 누가 긴장을 빨리 푸느냐. 김 교수, 스매싱 연습 좀 해. 네트 플레임 하지 말고. 힘 빠져서 안돼. 힘 좀 빼. 빨리 해. 작전. 차 몰고 갈 수 있겠어. 집에. 게임하고. 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. 데려. 다리 풀려가지고. 목 밟아가지고. 둘이 안무가 데리고. 네. 좋아 좋아. 아 운동 많이 하셨다. 운동 많이 하셨어. 아 진짜 재밌겠다. 아 진짜 재밌겠다. 어디서 이런 경기와 못 가겠습니까? 지금까지도 볼 수 없는 경기.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경기. 박지범 김종군대. 이영재 윤 선수의 경기를 시작합니다. 자 여기서 뒤집는다. 연승아. 용대야. 오늘 이기잖아. 그러면 내가 내일 감독님한테 얘기할게. 쉬어 내일 그냥. 알았지? 쉬었건 안 나와도 돼. 쉬었건 안 나와도 돼. 오늘 안 뚫어도 돼. 내 책임 있게. 이기기만 해. 쎄다. 아이고 심장 떨린데이. 이용대 서비스. 일단 안전하게 가게. 약간 21대 8 생각하면 더 안될 것 같으니까.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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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. 그래. 앞으로 감사드립니다. 진짜 환붐처럼 가볍게 가게. 박정욱 & 김동문. 천태예요. 오면 처음부터 그냥 누르고 때려야 할까? 이쪽으로. 이쪽으로만 차가는데 이쪽이 불이 안보이는데요. 이영대. 돌서브트. 김동문. 컷. 감사합니다.